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나 하늘에 나라는 새나 땅에 끼어 다니는 짐승은 잡아먹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9절에서 땅에 씨를 심어서 식물성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의 밥상은 장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세기 9장 3절 이후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약간의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식물성을 구할 수 없을 때에 차선책으로 대체시켜 주신 음식입니다 그러나 식물을 심어서 먹을 수 있을 조건이 갖춰주면 그 음식은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고기를 먹었고 이후에도 고기를 여전히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백성을 샘플로 내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들을 추레굽시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여서 그들의 영성과 지성과 육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기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고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대비기 11장에 또 고기를 정결한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정결한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으로 예수님은 생선으로 이적도 행해서 그들의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생선을 먹이신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먹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구원에 이르는 현대 진리가 있었듯이 음식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완전히 끊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개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은 단순히 예배일이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뀐 것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천연계의 모든 법칙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림 직전에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교육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빛이 되고 부강했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시대에 빛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그 영광을 솔로몬 자신이 마지막에 취하면서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그역하는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생활했더라면 그들은 그 시대에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과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배우고 살아가는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되었더라면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 제림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서야 합니다 질병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백성들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손길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제림 성도의 밥상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육신 문제에 육신 문제에 있어서 반쯤 개혁한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에 육신 문제에 있어서 반쯤 개혁했다는 것은 레비기 11장의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림 교인들이 레비기 11장에서 정결한 짐승과 가정한 짐승을 분별해서 먹으라고 하는 그 개혁만으로는 마지막 제림 성도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영향을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육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원인이 육식으로 인한 원인이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들이 다 병든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먹고 병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받은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교재를 가지고 영적 교재를 나누면서 공부할 때에 다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깨끗한 물을 먹고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는 이런 단순한 절제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물성을 먹은 피는 우리 몸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영원에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아무거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그 음식을 다 끊고 검식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면서 하루 이틀 검식을 해줍니다 그동안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검식하는 기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피가 깨끗해지고 세포가 정상세포로 재생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그저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하고 상담받을 때 이렇게 잡수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우리 수영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물만 먹이는 금식을 시키거나 혹은 과일식을 한 일주일 이상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식물성 음식으로 이제 건강식을 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럽니다 아니 약도 주지 않고 마사지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냥 물 먹고 과일 먹고 밥 먹고 맨날 노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회복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이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지 그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과일이나 곡식이나 경과나 맛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먹고 살 음식은 식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성을 먹었을 때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식물성을 먹을 때 치유가 되는가 바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영양소를 만들어가면서 자랍니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사과나무가 받으면 사과 열매를 만듭니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감나무가 받으면 감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콩나무가 받아서 콩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는 콩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식물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한결같이 그 식물성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영양소를 만들어 줍니다 각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에 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영양소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 식물을 통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었을 때 사과 속에 있는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사과 속에 있는 섬유질은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럼 사람이 받는 건 뭔가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똑같은 태양의 에너지를 각종 식물이 받았을 때에 그 식물이 종류대로 합성작용을 일으켜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받았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 받아 살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한다면 그 태양에게 에너지를 주신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식물성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태양을 하늘에 창조하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태양이 대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에너지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식단 개혁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우리 인체에 한없이 영양소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음식이라는 걸 믿고 받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또 광합성시켜서 식물이 영양소를 만들듯이 우리 몸 안에서 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통역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종류대로 받았을 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종류대로 법칙대로 각양 다른 영양소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가 활동하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깨달음도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적인 활동도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할 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식물이 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도 또 합성작용과 상성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음식을 단순하게 조금 먹었는데 우리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영과 홍과 몸이 활동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원칙이 짐승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는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힘도 많이 써야 합니다 뼈도 튼튼해야 되고 아주 근육질도 강해야 되고 아주 단백질도 많이 붙어야 되고 지방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소의 몸뚱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풀에서 취합니다 그런데 풀 한줌을 얻어다가 영양학 박사한테 분석하면 칼슘이나 지방질이나 단백질이 모자랍니다 그 소가 풀만 먹고 힘을 쓰고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학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풀만 뜯어 먹었을 때 그 힘을 쓰고 큰 덩치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것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킨 식물을 짐성이 먹었을 때에 짐성의 몸 안에서 소화기계 안에서 또 합성시켜 냅니다 그래서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들을 다 받아쓰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아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이것저것 먹고 저것 먹고 저것 먹고 저것 먹고 많이 안 먹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는데 병에 걸린 자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 가난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재림성도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에 여러가지 종류의 영양소들을 합성시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태양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한 말씀 속에 한 진리 안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속에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서 합성작용, 상성작용이 일어나서 영적, 지적, 육체적 활동을 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음식을 다 먹어야 건강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그 말씀에서 오는 전체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받아 먹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얘기를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병이 났고 회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입니다. Because that will change us, and that will be beginning of the new path. 히브리스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I want you to read Hebrews. 네, 읽어주세요. Hebrews chapter 4. Hebrews chapter 4, verse 12.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ce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s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똑같이 전파가 되었지만 그 말씀의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에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because when we truly believe the word of God there's a recreation happens 회복이 옵니다. and recovery comes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거의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수양원에 학생, 이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삼육 학생이었습니다. 아, 근데 설사 병을 계속 앓고 있었습니다. She had a problem of diarrhea. 밥 먹으면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을 가서 설사를 합니다. Once she take a meal, then many times she had to go to the toilet and having diarrhea.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약을 지어다가 설사를 멈추게 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So she went to the hospital nearby and took the medicine to deal with her problem.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But there was not working. 병원 회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So the doctor recommended her to go to the big general hospital.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So she went to the Seoul, it's a huge hospital. 검사 결과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diagnosis was she was lacking of autoimmune system. 자가 면역병은 자기 몸을 지키는 T-imparo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imparo가 어느 장기,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이 T-imparo가 장기를 공격합니다. 장기에 염증이 생기고 먹으면 계속 설사하는 겁니다. 이럴 때 병원에서는 T-imparo를 억제시키는 약을 줍니다. T-imparo가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T-imparo를 약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질병을 공격하고 이기는 군대가 T-imparo입니다. 이렇게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자기 몸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는 T-imparo가 힘을 잃어버리도록 일을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약을 주지요. 그래서 이 T-imparo는 T-imparo를 억제시키는 약을 주지요. 그럼 나중에 이 환자는 다른 병을 또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사는 하고 야해지고 병원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가서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의사가 약을 더 강하게 지어주면서 이 약 먹고 안 들으면 이제는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항암제가 어디에 쓰는 약인지 아시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쓰는 독약입니다. 그런데 암환자들이 이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도 줄어들겠지만 정상세포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독한 약을 써서 T-imparo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놀랐습니다. 그 학암제의 후주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을 휴학계를 내고 베델에 찾아왔습니다. 1년 동안 휴학계를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그랬어요. 왜 1년씩이나 아이를 놀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이분 방학 기간에 한 달 동안 치료받으면 그냥 나을 텐데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 졌어요.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의사는 이거 못 고친다 했는데요. 진짜 낫습니까? 그럼 낫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고치셔야 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요? 그래요. 말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란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앨런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거기서 배우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그분을 만난 거란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몸 안에서 생명으로 작용한단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단다.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 비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자녀가 말 안 듣고 어긋나면 부모가 자꾸 때려서 교육하면 더 어긋납니다. 자식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피로를 공급해주는 사랑을 보내주면 아이가 변합니다. 빗나가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혼내키고 뇌질보다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변질이 일어나서 몸을 공격해가는 이런 병은 끊임없이 독한 약으로 다스리면 더 나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 세포를 만져줘야 됩니다. 너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 몸을 잘못 대우해서 이 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미안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스려줄 때 몸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만나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학생이 하루는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고 나가는데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원장님,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아버지인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막 울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됐어. 이 아이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믿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지만 세상의 구주가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주가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더 지나니깐 그 엄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애가 예쁜 변 봤어요. 예쁜 변이 뭔지 아세요? 설사가 멈췄어요. 정상으로 변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설사하는 아이에게는 일단은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과 과일식을 통과한 후에 절제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화기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보이는 인체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법칙을 통해서 인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인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인체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식사 조절만 해도 약간의 변화는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를 원하십니다. 설사하는 사람이 음식 조절만 해도 설사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 알만 가면 또 재발합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아이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고 또 부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버린다면 치료는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것도 점진적입니다. 네, 회복도 점진적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병이 오거나 한순간에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절제한 생활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때 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된 회복이 끊임없이 회복으로 가려면 끊임없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목과의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환자가 병든 것은 잘못 살아온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은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건강을 지켜나가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 딸아이는 한 달 후에 변 잘 보다가 한 달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나았습니다. 변질을 일으킨 T임파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데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기별이 곧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복음기별은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복음기별은 건강기별입니다. 어떤 복음기별 Sty Sh Harmony